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무패 53회차 하편 해외 축구라 리가 및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5사순환은 어느정도 4-3-3 전술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특히 마요르카처럼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략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디미르의 높은 제공권 역량이 있지만 마요르카도 중앙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여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편입니다.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5-100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실상 5사순환과 비슷한 전술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르데로와 아사노 같은 선수들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공을 다루고 전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독이 5사순환의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라인을 낮추고 공간을 좁히는 수비적인 스타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현재 감독이 5사순환의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을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을 상대로 두 번 모두 승리했고 특히 에메리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을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에서 감독을 역임한 경험과 함께 아스날의 전술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중앙을 두텁게 하면서 상대 왼쪽 측면을 공략하는 전술로 효과를 받습니다. 아스날의 주요 문제는 왼쪽 수비입니다. 진첸코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서 역습 상황에서 센터백인 마갈량히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측면 공격 패턴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지난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은 내려앉은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을 상대로 경험이 많고 중앙을 두텁게 하며 측면을 공략하는 전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의 왼쪽 수비와 센터백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 승을 추천드립니다. 플릭 감독은 짧은 패스를 고집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강한 압박과 직선적인 플레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단점도 있지만 프리시즌 동안 미식축구 훈련을 도입해 선수들의 피지컬과 체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빌바오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지공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선적인 성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압박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에너지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 6위 이상의 팀들과의 경기에서 1무호패에 그친 기록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빌바오의 압박을 피하고 직선적인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가 강한 압박에 바르셀로나가 고전할 수 있지만 직선적인 플레이가 가동될 경우 오히려 빌바오의 공간을 넓게 활용해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빌바오의 원정에서의 부진한 기록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그 약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드립니다. 라이온은 헤타페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헤타페의 강점인 압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헤타페는 전방 압박을 위해 라인을 높이 올리지만 상대가 이를 간결하게 공략하면 약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라이온은 지난 시즌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했던 지난 경기에서는 결정력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 긍정적입니다. 라이온은 점유율을 높게 잡지는 않지만 강한 압박과 속공 스타일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높은 압박 라인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고 소시에다드전에서도 64%의 패스 성공률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라이오가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헤타페가 압박을 잘 구사하지만 라이오 역시 강한 압박과 간결한 플레이로 헤타페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헤타페가 지난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라이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에스파뇨은 이번 주말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홈에서 시즌 첫 승점을 따내기 위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적인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승격 후 칠은 개막전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득점하지 못했고 굴절된 슛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운이 좋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파뇨의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은 3월에 부임한 이후 팀을 지휘하며 17경기에서 단 8골만 실점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개막전에서 라이오 바에카노를 상대로 수비해서 문제를 보였으며 홈에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주비맨디가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넣었지만 패배를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레알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막바지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실제로 마지막 9번의 원정 경기 중 단 2경기만 패배하며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경기에서도 승점 획득 가능성은 높지만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파뇨과 레알 소시에다드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수비적인 전술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득점 없는 0대0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봄머스는 상당히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플레이하는 팀입니다. 이로 인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는 다소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을 상대로는 예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봄머스는 뉴캐슬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오히려 우세한 전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뉴캐슬의 전술 스타일이 봄머스와 비슷해 서로 맞불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세메오가 지난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경기에서 쉐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경기 중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는 상황이 많았고 이로 인해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이 선호하는 전술은 강한 압박과 넓은 공간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술은 체력 관리가 중요한 원정 경기에서 더 어려운 부분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은 홈과 원정 경기에서 성적 차이가 컸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압박과 기량을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뉴캐슬은 지난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컸으며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점 또한 봄머스가 지난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머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첼시는 울버헴튼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울버헴튼은 리그에서 첼시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으며 이 팀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카운터 공격이 첼시에게 잘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트의 부상으로 인해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는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 경기에 교착 상태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황희찬과 쿠냐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잘해주고는 있지만 울버헴튼의 플레이 스타일은 세밀한 창조성보다는 힘을 앞세운 직선적인 축구에 더 적합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마오리시오 마레스카 감독 체제의 첼시는 아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첫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엔조 페르난데스, 니콜라스 잭슨, 콜 파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파머는 마레스카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울버헴튼의 강한 압박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체력적인 문제도 변수입니다. 특히 유럽컨퍼런스 리그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무승부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울버헴튼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상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며 주요 선수들이 아직 새로운 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버헴튼도 네트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첼시의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라리가 하위권 팀들은 대체적으로 두 줄 수비나 파이브 백을 가동하는 경향이 많지만 레가네스는 그와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지난 경기에서 점유율에서는 밀렸지만 4-2-3-1 포메이션과 중원에서의 강력한 태클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레가네스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도 강한 압박을 잘 활용해왔으며 원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홈에서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많습니다. 라스팔마스의 스타일은 바르셀로나처럼 느린 템포의 점유율 기반 지공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은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해탑해 오사수나 라여 같은 팀들이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사용했을 때 라스팔마스는 공세의 효율이 떨어지며 부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레가네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거나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팔마스의 느린 지공 스타일을 레가네스가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가네스는 템백이나 두 줄 수비보다는 중원에서의 거친 플레이와 적극적인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가네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알라베스는 수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팀입니다. 점유율은 낮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베티스의 지공을 잘 억제해왔으며 지난 시즌 코파델 레이와 리그에서 모두 3무를 기록하며 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해타페, 세비아, 알라베스와 같은 팀들의 강한 압박에는 자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베티스의 공격의 스피드가 부족한 성향을 띄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예선을 소화하면서 2연전을 원정에서 치르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의 무승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중원 압박은 베티스의 지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알라베스 역시 점유율과 결정력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쇠를로트가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전방 보강을 착실히 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첼과 오블락이 4인 미스로 인해 실수를 범했고 주력 선수들이 유로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프리시즌 동안 손발을 맞출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조직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에도 공격적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3명의 공격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점에서 지난 시즌의 화력을 그대로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도브비크와 사비뉴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대체자들이 확실한 모습을 일찍부터 보여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전방은 상황이 좋은 반면 지로나는 사비뉴와 도브비크의 역량을 확실하게 메워줄 선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틀레티코의 조직력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실점 위험성은 높은 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53회차 하편 해외 축구라 리가 및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